7년 전 거짓 천불 사기 탄핵으로 무너져버린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님들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발행을 드리겠습니다. 내 손에 싸운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. 두 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다. 매일 애여 애여 왕교에 대해 그 순간도 없이 살려라. 평생 한국에 바로 왔으니 가리고 안 봅니다. 평생 한국에 대해 그 순간도 없이 살려라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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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이뤄가는 겁니다 우린 이뤄가는 것이 어디야 정신이 이뤄가는 겁니다 정신이 이뤄가는 겁니다 정신이 이뤄가는 겁니다